너의 빗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아마 마지막 한눈팔지마 여기 품질을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본인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날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는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마 사랑이 뭔지 그것만 벌랍지 내 품에 두는지를 들어봐 너의 빗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옆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우리 더 이상 나만 마지막 한눈팔지마 여기 품질을 틀어 사랑할까봐 아침은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본인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를 그냥 가만히 있어 다는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두지를 들어봐 내 품에 두지를 들어봐 내 품에 두지를 들어봐 아 아 즐거우신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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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초대만 오라고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 뭐야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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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철아 다음 내꺼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네 마지막 곡을 남겨 듣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외에 여친 것이지 않겠죠 예 아 아이, 나 몸을 이렇게 유연하게 써서 연세인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 안 아프세요? 아니, 몸은 나 안 아프고 진짜 괜찮다고 이랬는데 저도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초기에 병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이 지금 이 상태가 되면 앞으로 멀쩡할 것 없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검색 마이브 여러분 즐기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복! 불 한 복 마시고 네, 마지막 복은 어... 여러분들 MC 강호동 아시죠? 강호동씨 강호동씨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 복을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복을 이렇게 왔는데 발로 차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그런 노래는요 강호동씨의 복을 발로 차버렸어 강호동씨의 복을 발로 차버렸어